자 ppt 가 두 페이지가 남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자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최근에 전두환씨가 조철현 비호 몬신효라고 연관된 사자명예훼손죄로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죠 물론 아직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된 건 아니에요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재판이 안 끝났는데 1937년 4월 1일 광주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가톨릭대학교 출신으로 사제서품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광주 이제 사목활동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제서품 받고 처음 부임했던 곳이 나주였대요 나주에서 시작해서 그 광주 인근 그 계속 이제 광주 대교구에서 활동을 했던 신부님이고요 그 그래서 1980년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이제 그 뭐냐 그 수습활동을 했던 그 주축인물이었죠 수습활동을 했던 주축인물이었고 음 그 다음에 죽음의 행진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죽음의 행진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계엄군 진압 이후에 그래서 계엄군이 이제 그 뭐냐 광주의 전남 도청을 다시 점령한 이후에 이때 이제 관련자 인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속돼요 근데 이제 4개월 동안은 복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냐 이때 5.18 관련돼서 구속됐던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중에서 구속됐던 사람들은 다 일단은 석방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4개월 뒤에 석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부님은 나중에 5.18 기념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첫 이사장을 맡아요 첫 이사장을 맡으시고 이제 영화 화려한 휴가가 나오는데요 이때 그 등장인물 중에서 김신부를 이제 모티브로 했던 실제 인물이 바로 이 조철현 문신율이세요 그리고 이제 계엄군이 그 헬기 사격을 했었다 이거를 증언했던 인물들 중에서 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그 당시 교황 베네딕도 16세에 의해서 이제 문신율 지명을 받으셨고 그래서 문신율로 활동을 하시다가 2016년 9월 21일에 선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원래 문신율은요 좀 만 35세 이상이어도 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문신율의 등급이 조금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들 중에서 약간 좀 명예사제 약간 그 교황이나 추기경을 보좌하는 사제들을 문신율로 지명을 할 수 있었어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요 이제 문신율은 사제들 중에서 이제 만 60대에 접어드신 분들 중에서만 지명할 수 있어요 아마 만 65세? 한 그쯤일 거예요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문신율은 물론 그 이전에 젊은 사제들 중에서 혹시 문신율이 됐던 분들은 그냥 문신율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문신율은 직급은 아니에요 다만 사제들 중에서 약간 지금은 약간 어른 사제들 거의 이제 그 주교님들 짬쯤 되는 그런 사제들을 문신율로 지명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문신율들의 권한이 조금 뭐가 좀 사제들에 비해서 당연히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단 문신율의 인원 편제는 각 교구의 10%를 넘어갈 수 없어요 문신율은 각 교구의 10%를 넘어갈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교구에 주교가 많이 없잖아요 주교가 많이 없으니까 이 문신율들한테는요 주교가 할 수 있었던 권한들 중에서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문신율도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어요 원래 견진성사를 일반 사제직급은 집전을 못해요 그래서 보통 성당에서 견진성사 한다고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주교님을 모셔다가 해요 근데 몬신율도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어요 몬신율도 할 수 있어요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명예의 사제로 지내시다가 그 이제 2016년에 선종을 하셨고 참고로 이제 이분의 영향으로요 조카였던 조영대 프란치스코 신부님도 현재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사제작품 받고 이제 광주대교구에서 사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참고로 이 조영대 신부님이 여기 조카로 언급이 되는데 이 조영대 신부님이 언급되는 이유는 현재 전두환 씨와 관련된 소송을 이분이 소송을 거셨어요 전두환 씨의 회고로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죠 전두환 씨는 그래서 1997년 12월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당시 대통령의 합의에 의해서 사면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화합의 차원에서 그 이제 역대 대선 사상 최초로 그 여당과 야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선거로만 정권교체를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정권교체 기념으로 그 어쨌든 이제 석방을 시킨 거야 석방을 시켰는데 그 이후로 지금 노태우 씨는요 지금 건강이 안 좋대요 노태우 씨는 지금 추징금은 다 냈어요 노태우 씨는 추징금은 다 내고 지금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전두환 씨는요 그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전두환 씨는 아직까지 살아 있고 현재까지 그 추징금을 다 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세금 체납 문제로 그 서울에서 전두환 씨의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그 연희동 그 호화로운 그 집도 그 압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씨는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역임자들 중에서 현재까지 최고령 생존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예우를 박탈당했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명박 씨, 박근혜 씨 이 4명만 생존에 있고 최규하 전 대통령 지금 뭐냐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이후에 최규하 전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이 세상에 없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에 자살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에 이제 명을 달리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제 최근에 명을 달리했고 김종표 전 총리도 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김들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일단은 그 뭐냐 일단 전부 예우가 박탈되어 있는 사람들만 살아있지 자 그랬는데 2017년에요 박근혜 씨 관련해서 그 뭐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그래서 그 박근혜 씨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전두환 씨가 세 권짜리 회고록을 출판을 해요 근데 1권에서 조철현 비호 몬신열과 관련해서 조신부님을요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림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비난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이 회고록을 출판했던 출판사가요 1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운 다음에 다시 발매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거든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어서 다시 금지를 시켜요 다시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조영대 프란체스코 신부님들을 포함한 유족들이 전두환 씨를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해요 근데 이제 조영대 신부님이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광주지방법원에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현재 전두환 씨와 관련된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고요 2018년 8월 27일부터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그 이때 그동안 출석을 안 하다가 2019년 3월 11일에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을 해요 공판에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출석을 거부하다가 2020년 4월 27일 그때 다시 한번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다시 출석한 이유는요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 판사들이 바뀌었어요 판사들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그 문제로 한 번 더 출석이 필요했던 거야 뭐 어쨌든 그런데 2019년 그래서 전두환 씨가 광주에 출석하러 갈 때마다 사실 그때마다 이제 뭐냐 광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전두환 씨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은 생각 1도 없는지 이런 거를 의사를 확인하려고 각종 그 막 집회를 열고 막 난리 났었죠 특히 이때 그 광주 지방법원으로 가는 길목에 동산 광주 동산초등학교가 있었대요 근데 이때 광주 동산초등학교가요 초등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막 외친 거야 근데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던 게요 광주 동산초등학교는요 1987년 6월 항쟁 중에 그 뭐냐 6월 항쟁 유공자 중에 한 명인 이한열 열사의 모교예요 알죠 그 이한열 열사 그 연세대학교에서 항쟁하다가 뭐냐 그 순국한 사람 그래서 그 이한열 열사가 이 광주 출신이었던 거야 참 그래가지고 그 이한열 열사의 모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런 관련 그 후배들까지도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랬던 거지 근데 전두환씨가요 전두환씨 측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현재 앵간하면 법원에 출석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법원에 출석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전두환씨는 환자 코스프레 하고 있으면서 멀쩡하게 골프장 다니고 있죠 네 멀쩡하게 골프장 다니고 있고 네 참 아직까지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희생자나 희생자 유족들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얘기했지만 전두환씨는 현재까지 5.18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러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노태우씨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본인이 건강이 안 돼서 못 가니까 노태우씨는 노태우씨의 아들이 대신 갔어요 지금 노태우씨의 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5.18 그 5.18 5.18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사과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아들이 대신하고 있어 노태우씨의 아들이 대신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노태우씨의 가족들까지 사실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니까 노태우씨나 전두환씨의 다른 가족들까지 비난한 이유는 없겠는데요 방송에 많이 알려진 인물이 또 가족으로 있으면 사실 그런 분들이라도 좀 대신해서 사과활동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박상화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연예계를 은퇴하는 그 과정이 사실 조금 뭔가 좀 뭐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냐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두환씨는 그 전두환씨는 아직까지도 가족들을 통한 대의사와 이런 것도 일도 없어요 하무임요 그래서 전두환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알차이마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음 알차이마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이제 몰라 병원 진단서를 어떻게 떼서 법원에 제출을 했겠지 그런데 골프장 골프장 출입은 잘 하고 있고 진실은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두환씨와 관련된 재판은 현재까지 계속 광주 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마 잡아야 된다고요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그 교황의 대사로 지금 광주에 왔는데요 그 뭐냐 광주 임동성당 알죠 광주 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이 임동성당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40주기 기념 미사에서 이제 교황 메시지를 대신 읽었어요 참고로 5.18 광주민주화 운동 때 그때 이제 시민들이 도청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수습 대책위원회 이런 거 각 종교계 인사들 다 모였었는데 처음에 위원장으로 선출을 하려고 했던 분이 당시 광주 대교구 대주교였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대주교님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자신의 관련한 모든 뜻 의사 이런 결정은 조철현 비호 몬신율 한테 다 이름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조철현 신부님이 당시에는 그거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일반 사지였는데 그 2008년에 몬신율 되셨어요 그래서 몬신율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조철현 몬신율 한테 이름을 했었어 그래서 광주 대교구도 이런 5.18 민주화운동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광주로 기념 미사를 갔을 때 근데 이제 기념 미사는 어제 미리 했어요 5월 17일 주일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슈에레브 대주교가 그 이제 대신 교황 대신 와가지고 그 교황의 메시지를 대독을 했어 기념행사가 평화화의 일인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음 그렇구요 현재 광주대교구장은 김희중 김희중 대주교님인거 알죠 음 그 다음에 총대리 주교가 그 옥현진 주교님이고 그 뭐냐 지역교구장들이 다 그 자리에 갔네요 염수정 추기경님도 갔네 음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요 염추기경님도 이번에 5.18 기념회사는 처음 갔었대요 그러니까 가위 기회가 좀 계속 안 맞았었나 보죠 음 어쨌든 그래서 추기경님이 이번에 직접 갔고 음 이번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5.18 관련 소식이 안철수씨가 또 발언을 했네요 ys정신을 실천하겠다 근데 이거 안철수씨는 약간 본인의 정치노선이 사실 좀 사실 이전까지는 사실 자기 본인 대통령선거 때까지만 해도 호남지역에서 나름 표를 그래도 많이 가져갔던 사람이잖아요 음 그래서 뭐냐 아 이번에 추모식을 어제 미리 했네요 어제가 일요일이라고 어제 미리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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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던 것도 하고 하니까 그냥 주일에 규모를 축소를 해서 미리 한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그렇고 그 그래서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약간 그 그런 일도 있어요 음 동서통합을 맥락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근데 이제 뭐냐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잖아요 그 가톨릭 신자기는 하잖아 안철수 씨가 가톨릭 신자기는 하니까 지금 이 조비오 그 조철현 비오 몬신열 그 묘비를 찾은 것 같은데 여기 그 뭐냐 어느 성당 거쳤는지 이런 거 다 활동했는지 묘비에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안철수 씨 안철수 씨도 교적상은 신자거든 교적상에 등록된 신자여가지고 참배를 한 것 같아요 음 나름 신자니까 그렇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18 관련 소식 한번 리프레시만 한번 더 해볼게요 음 왜냐면 그 어제 어제 좀 행사가 좀 많았거든요 어제가 일요일이라서 전야제로 행사가 좀 많았기 때문에 어 어쨌든 교황 교황 메시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 5.18 발포 명령 등의 진상을 조사한다 음 자 하는데요 자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민주화운동을 앞두고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한다 음 광주 MBC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MBC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5.18이라고 40주년 특별 프로그램을 광주 MBC가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면 보세요 저도 아직 이거 컨텐츠 준비하면서 아직은 못 봤어요 솔직히 이거는 저도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 제가 이거를 못 봤던 이유 중 하나는요 사실 제가 토요일에는 제가 일요일에 컨텐츠 이거 하루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계속 약속이 있어서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 5월에 1980년 5월에 당시 그 서울역 5월 15일에 그 서울역 그 10만 명 모였던 그 집회에 참가했었다가 뭐냐 청량리 경찰서로 연행됐었던 관련 인물이었죠 그 당시 서울의 봄에 참석해 그 당시에 학생 신분으로 참석했었던 사람들이 최근까지 정치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서울의 봄 때 학생이었던 세대들도 지금은 이제 현역 의원에서 물러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현 세대는 이제 6월 항쟁 때 참석 6월 항쟁 때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한 뭐 2, 3선 의원 정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좀 뭐냐 그런 젊은 세대들이 또 의원으로 많이 진출했죠 그 지금은 이제 40대 초반 전후로 많이 진출했죠 어쨌든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5.18 이거는 저도 뭐 이거 이제 편집 작업하면서 저도 볼 생각이 있어요 음 일단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 그건 강조를 했던 상황이고 일단은 대선부터가 5월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민심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5.18 기념식도 그렇고 그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추모식 행사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취임 첫 해에만 참석을 했어요 음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대통령직 퇴임하고 나서 돌아오겠다 음 아마 전직 대통령으로서 퇴임하고 첫 연설은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서 첫 해에는 아마 첫 해에 현직 대통령이 각종 기념식을 다 참석을 하겠죠 뭐 그럴 거예요 음 근데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아직 진상조사 규명위원회가 출범을 못하고 있다 발언을 했고 근데 이제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5월 12일에 드디어 조사를 시작했어요 네 조사를 시작했고 그 그러니까 그 1995년에 그 발표됐던 특별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특별법이 이번에 2018년 2월에 국회 통거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 조사의 총선이 끝나고서야 출범을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2018년에 사격이 있었다고 국방부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전두환씨는 현재까지 공판에서 부인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번에는 두 두 사람을 실명 거론했죠 이명박씨하고 박근혜씨를 거론하면서 그동안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직접 오지 않았고 임의위한 행진국 재창 못하게 했었다 그동안 분노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서 5.18 왜곡 관련 처벌 특별법 재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어요 그치 취임 첫 해에는 각종 기념식에 코스프레하러 다녔겠지 어쨌든 이번 5.18 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는 총선까지 끝났기 때문에 총선까지 총선까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에서도 뭐냐 조금 더 진도를 좀 빨리 뺄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진도를 좀 더 빨리 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하고 6월 항쟁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그거와 관련해서 왜곡돼서 그런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람들은 손절을 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 손절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 아빠하고 엄마가 그 당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히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때 희생자가 더 있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보면 5.18 때 희생 됐었던 분들하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특별방송 한다고 한나님 아마 오늘 광주에 간다고 했거든요 광주에서 공식방송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냐 한나님이 오늘 또 광주에 간다고 하는데 이따가 한나님 방송국에는 또 메시지 남겨놔야지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프리카TV에서 공식 기획한 방송인데 모르겠어요 이런거 관련 기념방송 때 나는 언제 불러줄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좀 불러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올해 제가 광주를 좀 따로 제가 좀 미리 가가지고 사전 제작을 해가지고 5월 18일에 맞춰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어요 5월 18일에 맞춰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네 올해 코로나 터져서 못갔죠 코로나 터져서 내가 광주에는 직접 못갔기 때문에 사실 광주에 갈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저도 어쨌든 저는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는 제가 직접 제 발로 광주 땅 밟아서 좀 뭐 관련 컨텐츠들을 제가 5월 18일 당일에 가든지 아니면 뭐 그 아니면 뭐 다른 나라라도 광주를 갈 수 있는 때가 되면 광주를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광주 가는 김에 아마 그날 하루를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주와 관련해서 하루 하루만으로 근데 다 못 깔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광주에서 하룻밤 하루 더 지내고 서울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일단은 저는 광주를 가게 되면 그런 계획도 있어요 일단은 5.18 관련해서도 좀 코스를 쭉 돌고 그리고 저녁에 챔피언스필드 가서 야구도 좀 보고 저는 일단은 사실 그럴 계획은 있는데 물론 이제 5.18 당일에 가면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앰프 응원 없는 거 알죠 5.18 에는 광주 시민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타이거즈는 5.18 에 응원단이 무대에 서지 않아요 네 그렇고 이제 사실 또 이제 광주에 가는 김에 광주에 이제 뭐냐 사촌누나 부부가 광주에 살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광주 가는 김에 뭐 같이 뭐 밥도 좀 먹고 음 밥도 밥도 좀 먹고 뭐 음 광주에서 좀 광주에 이제 친척들이 사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직접 광주 갈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 사촌누나 집도 한번 좀 가서 밥도 좀 같이 먹고 그런 사촌누나가 사촌누나도 전남대 나왔거든 결국은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김에 뭐 친척들도 좀 만나고 그래서 아마 제가 광주를 가려면 그 아무래도 모르겠어 저 혼자만 연관이 돼 있으면 광주를 하루 안에 갔다 오겠지만 아무래도 제 친가 쪽 친척들 중에 일부가 광주에 살아요 음 이제 아빠가 여수 출신이고 엄마가 구례 출신인데 아빠라고 엄마하고 둘 다 고등학교부터는 광주로 다녔거든 그리고 사촌누나는 대학을 광주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사촌누나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하고 광주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런 김에 아무래도 이제 친척 방문의 목적도 있어요 저는 광주를 갈 때는 그래서 저는 광주를 보통 가게 되면 아마 하루 안에 갔다 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다른 스케줄이 정말 빡빡하면 모르겠지만 하루 안에 가기는 제가 힘든 개인적인 여러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갔다 오려면 광주에서 아마 하룻밤 뛰고 뭐 갔다 오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광주에서 하룻밤 뛰고 갔다 와야지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사촌누나한테 누나 혹시 뭐 광주에 뭐 또 다른 거 볼 거 5.18 관련 말고 더 소개시켜줄 거 뭐 없어? 뭐 하고 막 물어보고 그럼 뭐 갔다 와야죠 사실 원래는 그걸 오래 하고 싶었어요 오래 하고 싶었는데 올해가 40주년이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 지금 서울 밖으로 나가기도 무서운 서울 뭐냐 지금은요 진짜 동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지금 무서워서 진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며칠에 한 번 겨우 나가거든요 며칠에 한 번 겨우 나가는데 참 이 하물며 지금 시기에 광주 가는 것도 많이 힘들 거예요 사실 오늘 아프리카TV에서 이제 BJ 세 분이 공식 방송을 하겠지만 일단은 한나님이 공식 방송을 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한나님이 낮에 방송을 켠다니 제가 오늘 낮에는 또 약속이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는 제가 아는 여사친하고 점심 약속이 있고 저녁에는 제가 아마 시청 근처에서 다른 스케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광주를 못 가는데 음 뭐 어쨌든 이제 뭐 한나님 오늘 뭐 이제 건강하게 갔다 오기를 바라겠고 모르겠다 오늘 오늘은 뭐 하은이 따라가려나 아 저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스포츠 기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 광주를 계속 하룻밤을 갔다 오는데 그래서 잠은 친척 사촌 누나 집에서 자고 잠은 사촌 누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래서 광주 가는 김에 저녁에 챔피언스 필드도 가고 챔피언스 직관 한번 가고 딱 그것까지 목표를 하고 있었지 근데 일단은 올해는 못 가죠 참고로 타이거즈는 전통적으로 5월 18일에는 응원단 응원이 없어요 그 광주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의미로 매년 5월 18일에는 앰프 응원을 하지 않아요 타이거즈는 그게 전통이라서 요즘은 이제 상대팀들도 예의 차원에서는 같이 응원단을 안 세우더라고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5월 18일에 그 광주 홈경기 같은 경우는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박수만 쳐요 물론 이제 일부 열성 팬들은 앰프 응원단은 없지만 타자들한테 뭐 응원구호 같은 거는 해주긴 하지 뭐 그렇구요 일단은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광주 경기가 없죠 음 오늘은 일단은 그 월요일 오늘은 아마 광주 경기가 없을 거고 날씨 좀 한번 네 일단은 오늘 아프리카 TV 광주에 가서 그 방송하시는 BJ들은 네 건강하게 방송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저기 운영자님들 음 내년은 좀 이제 나도 좀 갈 때 됐잖아 근데 사실 나는 작년에 천안에서 지역간담회 할 때 그때 제가 독립기념관 공식방송을 갔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 공식방송을 제가 한번 갔었기 때문에 반년 전에 갔잖아요 사실 이번에 뭐 제가 이번에 뭐 불리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정도는 아마 못될 것 같기는 해요 음 어쨌든 내년에는 뭐 언젠가는 제가 광주 갈 기회가 되면 다시 광주를 가보도록 하겠어요